황수야 눈 좀 감으면 안 돼? 살짝 una 눈 감아주 뒤돌아있어 그래, 뒤돌아있어 야 뒤돌아있어 봐 뒤돌아있어 봐 이렇게 우와 defe다 감aca 약간 가지고 있는데 핑크 핑크 단박 핑크담방 혜진씨 인민주점 진짜 교육을 생기셨네 얼굴 빨개지셨어 너무 예쁘세요 우리 몇 년 만에 보시는 거예요? 얼마 만에 초등학교 2학년 때 이후로 아니 근데 아까 전화할 때하고 실제로 만난다고 하니까 슬림이시죠? 아까 말씀을 격하게 하시던데 목소리가 그대로다 이광수씨하고 6살 때죠?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우리 광수의 여자친구 광수야 한번 불러주시고 혜진하면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광수야 한번만 더 한번만 더 귀엽게 자 한번만 더요 광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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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수한 광수야 아 돌아서 야! 이건 뭐해요? 연습했잖아 인사 어떻게 할지 너무 많이 연습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